엉? 엉? 헤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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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아니요 교정 안 했어요 교정하고 싶은데 교정하고 싶은데 헤헿 헤헿 저요? 제가 뭐 제가 뭐 했나요? 헤헿 헤헿 아니요 머리 자르고 있어요 계속 저 귀 뚫었죠 귀 뚫었는데 이건 점이에요 위에는 점 이거는 뚱거 헤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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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인데 뚫은거 같아 저 잘생겼어요? 헤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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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때 봤지? 안녕하세요 저도 사랑해요 안녕 아 맞아 홍대에서 봤었다